다 닦다구 아 선배도 닦아요 어 아 나 누구한테 뽀뽀한 거 태어나서 처음이야 오늘 나의 진면목을 보여줄 거야 해픈 여자들은 만인을 위해 미를 과시하지만 진정한 여자는 한 남자를 위해 미를 감춰놨다는 거 준수 선배 아마 몰랐을 거야 떨려 떨려 선배 선배 너랑 자부시지가 않아 선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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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사랑은 하얀색 레이스 팬티 같은 거다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다시는 처음처럼 하얘질 수 없는 것, 돌이킬 수 없는 것, 후회만 남는 것 바보 같은 남자들 이게 안 보여? 지적인 나의 숨겨진 이 아름다운 각섭이가? 소라랑 본부장님 대학 때 사이가 어땠어요? 진주씨가 목격한 그대로인데요? 만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더라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누가 맞고 오른가 경쟁하고 한마디로 준수 선배는 남자 소라라고 하면 딱 맞는 표현이에요 이 창과 창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울리죠 왜요? 그러다 보통 사귀던데 강한 부정은 긍정 아닌가? 아 지금 준수 선배하고 소라하고 사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에요? 사귀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에요 아 그런 내가 모를 리가 없죠 아우 당당한 지가 모를 수도 있죠! 어제 본부장님이 소라를 찾아왔는데 분위기가 묘하던데 그래요? 둘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게 확실하다고요 소라는 절대 대답 안 해주고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? 보아하니 밥 얻어먹기는 또 틀린 것 같네 너 내가 누구야? 광고학 박사왕이 소지자 더 얻어? 아 근데 나 왜 생각이 안 나냔 말이야 이론과 실제의 미묘한 간극이라고 해야 할까? 그럼 나니만? 야! 가면 어떻게 해?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다 해결해줬잖아 그랬나? 강찬진! 머리가 복잡할 땐 말이다 비워야 돼 채워도 모질러 할 판에 뭘 비워 브랜드 매니저님께서 하람 할 것이지 이리 오지 못할까? 어? 오! 그죠? 어딜 가? 멋진 남자가 갑자기 내게 걸어온다 설마 변소라씨? 어?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? 오늘 알게 됐어요 여기저기 물어봤거든요 왜? 왜요? 진주씨 때문에 왕진주씨 많이 아파요? 글쎄요 직접 전화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전화 보내줘 전화 보내줘 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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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읍 욕실에서 번지점프 떼었다며? 저 건드리지 마세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아프면 병가내고 나오질 말던가 보는 사람 불편하게 출근을 왜 해? 전 아파도 죄가 되네요 아파도 민폐고 아파도 보는 사람 불편하게 나오고 걱정돼서 그래 봐봐 얼마나 쓴거야? 나요 선배는 내 고통 같은 건 관심도 없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오해라고 했잖아 풀자고 했잖아 긴 얘기라고 했잖아 아 신경질 내지 마 아 어? 야 소라야 왜 그래? 보니 아파? 괜찮아 야 근데 목이 왜 이래? 아 오늘도 밥 못 얻어 먹겠네 농담 농담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밥 풀어 응? 난 그럼 가볼게 많이 아프면 집에 데려다 줘 네 나 얼마나 중요한 세포를 가지고 있는지 넌 모르지?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된다?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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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변수라고 그러다 우리 스파이더 준위에 죽으면 어쩌려고 아우 아우 민철아? 안 다쳤지? 아휴 다행이다 왜 그랬어? 어? 왜 그랬어? 왜 누나 물었어? 응? 참 거미를 더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너보다 소중한 거 없어. 더러워. 뭐가 더러워? 다 될 건데. 저기 선배,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소라랑 무슨 일 있었어요? 무슨 일? 그러니까 뭐 둘이 특별히 추억할 만한 일 같은 거. 사귀었냐고 물어보면 되지. 왜 빙빙 돌려서 말해? 사귀었어요, 둘이? 나야말로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. 소라랑 너 친구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둘 중 한 사람은 진심을 속이고 있는 거 같아. 소란 아닌 거 같은데. 강찬진 너지? 소라에 대한 네 감정 뭐지?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줘요. 사귀었어. 아무도 모르게.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끝났어. 그러니까 너도 모른 척 해주라.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돼요? 하룻밤만이라도 피해를 주는 사람도 손해보는 사람도 없자고 한 약속이다. 하지만 나, 내 속마음은 단 하루만이라도 진주처럼 살고 싶었다. 오늘은 치우고 닦고 안 하고 딱 내 몸만 씻고 자기다. 너도 게으름이 주는 기쁨을 좀 알아야 돼. 알았다니까. 다 같이 해봐. 아, 죽을 줄 줄 줄. 그냥 죽을 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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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. 근데 이렇게 하면 예뻐지는 거 맞아? 뭐라 그래. 저는 아무것도 응원드리고 그냥 자는 거다. 응. 근데 양치는 안 해? 그런 거 왜? 팍 트우는 거 진짜. 아멘